박수 그녀는 거풀과 아름다운 인사와 그가 없어! 없어! 바람을 잃어버린 눈물을 웃음이 다가오는 오늘의 흔들에 우리의 별명을 받아라 세상은 우린 거울이야 내 사랑 Frankfurt 네가 생각해 세상은 우린 거울이야 그러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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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잘하는 그 나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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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표정에 비춰질 저 태양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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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 미술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로만 한 마리 싱싱하니 일어내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내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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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번 2020번 가오지 않아요? 네 다이의 역보사장원 가오지 않아요? 네 박수 박수 여기 있겠네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뮤지컬 교육의 파수 조빈 그만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해드리고 여기서 보니까 정말 다른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또 시원이가 대학교꽃 선배이자 정말 아끼는 동생이네요.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큰 걸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오늘 예식 특별하게 뮤지컬 예식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예식이 끝날 때까지 하필 없는 축복의 박수로 오늘 함께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소중한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들께서 반상회의 마련된 축구를 가르쳐 주실 텐데요. 자 그럼 양가 어머님 입장 네 그럼 핀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네 이 이 이 사람의 암발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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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의 초프를 달아주시겠습니다. 초프를 달아주기 위해서 준비해주는 일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대의 멋진 주인공 신랑 김시현 분의 입장 속에서 나와있는데요. 신랑이 입장 속에 멋지게 등장할 예수입니다. 그럼 따뜻한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I was born to love you with every single thing of my heart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every single thing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기들 강아지입니다. 우리 다음이 X-X-Y-Y 전반의 역사적인 성장에 오는 도전으로 되겠습니다. 대단하여서 대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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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성과의 졸업을 통해 주인공이 우리의 번복 인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여러 종인과 가족 앞에서 부부의 예를 믿는 막절의 순서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막절을 헤매어 상대방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더 낮게 인사하며 우리 신랑이 상대방을 조금 더 존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인사하느라 이해될까요? 오늘 누가 더욱더 사랑을 존중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춤! 자,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은? 네, 더욱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무신, 미친분이 맞추면?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유한을 잡아줘요. 결코, 더욱더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어서 호딩 서약의 순서를 겪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순서는 내빈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님을 사랑하는 선어, 선어의 순서를 겪도록 할텐데요. 네, 오늘은 주의 없는 예식이 있기 때문에 자격의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선어, 선어의 순서를 겪은 오늘 사회장이사가 여러분들을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어의 순서를 겪은 신랑 김시원님과 신부 김혜의아는 예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다고 해서 예생동황이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명세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 본인의 주인 중 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입니다. 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두 사람 앞날에 기가하면 될 소중한 덕담의 순서가 있겠는데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신랑 어머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특별한 소중한 덕담의 축사의 순서를 준비가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축가는 동원시 축가의 순서인데요. 오늘 축가는 두 곡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축가자님께 다시 한 번 희망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가는요. 우리 시원하신 분들은 네이비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축가는 또 앞서 우리 시원한과 절친 사회자인 제가 우리 배우와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축가는요. 동원시 축가의 분위기를 좀 더 밝은 곡을 시간식으로 준비해 줬어요. 얼마 전에 또 조종청 님께서 불러서 합한 좋아좋아 라는 곡입니다. 아시나요? 네. 그 곡을 저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객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보려고 하는 여러분께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한 다섯 번 도와주시잖아요.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주셨으면 여러분 위현법으로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주세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자, 여러분 먼저 출발 전에 음악을 마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ry 내 머리, 니가 흘리고 나를 가르치는 너 거기에서 나를 가진 나를 사로잡게 이 아래로 니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의 내 머리, 내 내 머리, 나를 가르치는 너 나의 내 머리, 내 사랑이 너에게 이 세상을lon 배에 영향을 안 날려줘? 철저히 잠시 웃기겠습니다. 그렇게 7년 만에 신앙칼을 왜 이렇게 있는 가오고 어떻게 내 맘을 다 부르셨나요 괜찮아요 나의 조사 가져간 내 맘을 굳이 다 찍혀줘 내가 좋아 너를 좋아 이제 모든 걸 즐기고 싶어 너에게 바른 내 맘을 다 죽지 않아 내가 좋아 너를 좋아 이제 모든 걸 즐기고 싶어 너에게 바른 내 맘을 다 죽지 않아 너에게 바른 내 맘을 다 죽지 않아 너에게 바른 내 맘을 다 죽지 않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후취인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마음을 봐서 축복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본반의 대선을 축하해주시고 또 지금 있으신 대비 여러분과 양강 훈주님께 감사 행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인사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인사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길 참석해주신 이 대비 여러분께 일일이 찬찬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운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와서 이렇게 감사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앞에 보시면 정말 뒷쪽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찰에 관광을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내비의 인사 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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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도 들으시고 가슴 없음으로 흥미로운 순서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을 그냥 불러드리니까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저희도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우리 신랑님 네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정말 사랑하는지 마이크를 큰 목소리로 대답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신랑님 신부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신부가 김태희구나 이겁니까? 네 여러분 아 잠시만요 네 신부가 김태희구나 이겁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신부가 첫사람입니까? 네 네 네 아 네 흥믄스럽게 되겠습니다 어 흥믄한 신부를 통해서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원이가 얼마나 또 신부를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로지 한사람을 위해서 세례라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고 하죠 자 한번 소개하세요 조례라 장사 내게 두 분이다고 기는 일을 때냐 아플 때 아플 때 아빠할게 아빠할게 나한테 돈을 줄게 네 자 다시 한번 짊그러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로시게 마지막 순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상객 여러분들 축복 속에서 여기서 여기 칸 사람이 신랑 신부가 사회에 불을 힘찬 첩발을 내지는 힘기내사서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예위대원님께서는 요사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무에 담아서 3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완벽한 오늘의 두 주인공 신앙신고! 행복한 민혁! 혜진! 전해드렸어! 전해드렸어! 우리 신분증 보내자! 너랑은 우리 신분증! 너랑은 우리 신분증! 너랑은 우리 신분증! 너의 온전한 이유! 너랑은 우리 신분증! 너랑은 우리 신분증! 네, 이스라엘 신분증! 이 시원은 또 아쉬운 호흡이 인기한 성사람 부를 하시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신고의 사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친척, 친지, 친구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김시원 분과 친구, 민혁의 한 여성들한테 하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이 잘! 뮤지컬을 내는 다수 조! 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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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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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